네, 안녕하세요. NC 다이노스 손하섭입니다. 네, 이제 한 달이 이제 딱 되다 보니까 크게 낯선 것도 어색한 것도 전혀 없고요. 그냥 항상 좀 입었던 것처럼 좀 편하고 또 보는 분들마다 잘 어울린다고 해주셔서 더 좀 익숙한 것 같습니다. 네, 2월 1일 날 첫 출근을 할 때 이제 운전해서 오는데 그때 좀 많이 설레었던 것 같아요. 많이 설레고 아 이제 정말 이게 진짜 시작이 되는구나. 정말 이제 팀을 진짜 옮긴 거구나라는 거를 개학하고 나서는 사실 크게 못 느꼈는데 2월 1일 첫 출근 때 가장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. 일단 저는 롯데자이언츠에 또 오래 있어봤기 때문에 투수진들이 저는 좀 세다고 생각을 해요. 좋은 투수들도 너무 많고 좋은 공을 던진 투수들이 많아서 한 명만을 꼽자면 김원중 선수 공이 가장 까다롭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. 직구도 빠르고 또 포크볼이 워낙 좋기 때문에 제가 같은 팀에 있을 때도 상대팀에서 치기 쉽지 않겠구나라는 그런 좀 생각이 들었는데 저 역시도 상대하게 되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일단 뭐 정확하게 보신 것 같고요. 지금 조금 스탠스도 지금 치기 전에 조금 줄여 있고 상체를 좀 세워서 좀 서서 치는 그런 느낌으로 치고 있고요. 근데 시즌 들어가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초반에는 지금처럼 좀 치려고 생각을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. 사실 당연히 우승에 그 어떤 선수보다도 좀 간절하고 또 목말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전혀 사실 생각 안 한 건 아니고요. 그래서 또 그런 목표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제가 또 팀에 도움이 돼서 제가 그 간절한 저의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또 그런 좋은 시즌이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도 제가 최근 3년 동안에 좀 시즌 초에 너무 안 좋은 스타트를 해서 왜 계속 이런 같은 좀 실수를 반복을 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고요. 그러다 보니까 좀 연습량이나 지금 이런 타격 연습량이나 이런 부분도 많이 좀 올린 편이고 또 원래는 7, 80%의 힘으로 배팅을 항상 쳤었어요. 근데 올해는 정말로 100% 정도의 힘을 가지고 하나를 치더라도 좀 세게 치고 있는데 그런 루틴을 조금 지금 바꾸고 있는 과정에 있고 올 시즌 초반에는 하여튼 그런 루틴들이 좀 잘 맞아 떨어져서 그런 같은 실수를 반복을 안 하고 싶습니다. 원래 조금 변화에 대해서 두려움이 사실 없지는 않는데 없지는 않은데 이제 제가 작년 시즌 끝나고 나서 좀 스스로에게 정체되어 있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. 그러니까 다른 선수들은 뭔가 이런 발전된 느낌들이 많이 보였는데 저는 왜 스스로가 좀 정체되어 있는 느낌이 들까라는 그런 고민을 많이 했고요. 그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좀 타격 쪽에 있어서는 이제는 좀 변화를 줘야 될 때가 아닌가 15년 동안에는 거의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항상 준비를 했다면 이번에는 조금 제가 해왔던 그런 타격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이제는 한 번쯤은 큰 변화를 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변화를 주고 있는데 두려움도 있긴 있습니다. 제가 15년 동안 해왔던 거를 좀 버리려고 하니까 두려움은 있지만 어쨌든 그 두려움을 버리지 못하면 계속 뭔가 발전 없는 선수 그냥 정체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 같아서 하여튼 좀 변화를 한 번 택하게 됐습니다. 우선 너무 또 이렇게 격하게 환영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고요. 아직 팬분들을 정말 정식으로 인사드리지를 못했는데 빨리 개막이 돼서 야구장에서 팬분들을 직접 뵙고 또 다시 한 번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. 하여튼 올 시즌 정말 독하게 준비하고 있는 만큼 경기장에서 좀 성적으로 재밌는 야구를 꼭 보여드릴 수 있도록 준비 잘할 테니까 야구장 많이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하여튼 올해 올 시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